네 여러분이 나와주셨어요? 이름 맞추시는 거 저 봤거든요. 아 그래요? 멋지잖아요 혜찬들이. 그러면 한 번 해서 이름 좀. 창식이 아니야? 창식이? 창식아! 창식아! 혜찬. 다른 멤버들도 뭐 장기 같은 거 없어? 저 전류는 뭘 잘해요? 피아노 잘 치는데 피아노가 없네. 피아노 치는 연기도 잘해요. 아 연기 한번 보여줘. 피아노 이제 이누만큼 하나 틀어줘봐. 피아노 아는 사람이 이누만큼 하나 틀어줘봐. 이누마하고 마루마. 이루. 이루. 눈물이 흘러유. 물 맞으니까 이 노래가 더 마음에 와닿네. 화 없는 거 봐. 영화 같아유. 피아노 잘 치는군요. 여기까지 할까요? 아름다웠다. 지성이 말 안 주는 것도 그렇지 않냐? 창고 드리면 돼. 안 돼. 안 돼. 내가 죽고 생겼느니. 자 지성두 씨는. 지성이 다 먹으면서. 먹으면서?